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총장입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인재들의 날개라는 이름처럼 우리 대학은 지금 젊은 꿈을 키우기 위해 날개짓을 배우는 여러분을 교직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령인과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교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진행될 면접 및 실기고사도 성실히 이행하여 세한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멋진 대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